마이클 룸이랑 11살차이네요 마이클 룸이랑 11살차이네요 몇 살인데 11살 차이가? 내가 몇 살인 줄 알고 내가 18이고 19인데 11살 차이면 몇 살이란 소리야? 이제 침대 잡고 일어났어? 내가 18, 19인데 11살 차이라면 몇 살이란 소리야? 이제 어린이집 들어갔니? 이 뭔 개소리야? 어제 배극장 어떻게 됐냐고? 잘 됐어요 어제 기신 나오고 난리 나버렸어 꼬마 기신 나오고 꼬마 기신 완전히 난리 나버렸어 어제 못돌았고 못봤고 어제 꼬마 기신 나오고 명사실에서 난리 나버렸어 덜덜덜덜 해버리고 이 꼬마 기신 비행기를 해버렸어 비행기 그래 버렸어 어저께 잠원은 못봤잖아 응 그래 피토하고 그랬어 피토하고 아하 엣지 잘 봤구만 끝까지 봤구만 엣지 끝까지 봤구만 어제 피토하고 난리 나버렸어 그래 끝까지 봤구나 피토해버렸어 응응응 맞아 윈도우도 다 봤구만 나 실종도 해버리고 나도 정신 나버렸고 어디 가버리고 진짠줄 알겠네 진짠줄 알겠네 진짠잖아 아니 공포컨댄지하고 소금뿌리냐고 아니 자체적으로 아니 짠네가 펄펄라 여기다 소금 해보면 야는 완전히 어떻게 하라고 이건 나버린거 아니냐고 지금도 완전히 순위 다 죽어서 삐짝 몰라버렸는데 소금뿌리면 다 나 하살콕 야 나 하살콕 아니야? 나 하살콕 아니야? 나 아니야 석영석 같아 누군지 몰랐지 너 생각 누군지 아는거 없나요? 공무원 시현 합격등 땡땡윌 어 어 안경이랑 벗으면 같이 떨어져 나올 것 같지 않나 느낌이 안경 벗으면 여기하고 같이 꾹 뛰어나올 것 같지 않냐 안경하고 이게 세트인거 같지 않냐 안경 안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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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트인거 같지 않나 이렇게 벗어보면 오늘은 차에서 토크하느라고 아니 좀 더 가까워 흠가 원래 차에 있다가 다 왓더 파악 에어백 터진다 에어백 터진다 에어백 터진다 에어백 터진다 에어백 터진다께 에어백 있는 차를 타봤어야 알지 에어백 있는 차를 타봤어야 알지 에어백 터진다 하하 뒷이 나올 것 같아 아 오신용 오신용 요즘 상담봉.. 집행이는 뭔데 집행이.. 겁나게 아침마다 빨딱빨딱 쓰고 완전히 한사람 먹어도 돼 집행이라니 아직도 텐트를 아주 희비인용을 치는 사람한테 나니? 뭔소리야? 요즘 상담봉은 이렇게 나와 예전 상담봉은 바닥에 때리고 뭐 하고 그러다 부서지고 그랬거든 인자는 이렇게 딱 뒤에 똥고냥 딱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야 돼 신제품이야 신제품.. 이게 다 그.. 보안업체나 경찰 그쪽으로 다 들어가는 거에요 나 또 상담봉 묘기를 보여줘야 되겄네 아 내 눈! 예전 상담봉 이민 별풍사.. 굳이 이 3단봉이 필요 없어 어차피 이 꼴이.. 이 꼴이거.. 그 3단봉이 있잖아 이거.. 두두두둑.. 세봉.. 요즘에 이거 좀 구시를 못해가지고 정착 필요할 때 이것이 안되더라고 아악!! 다 돼야 부르더라고 아악!! 그래갖고 그냥 구입을 했어 쫄았구나? 쫄지마 얘들아 진짜 그.. 오지마라.. 어.. 알았지? 피바다여.. 그.. 우윤님.. 적당히 형 이걸 피바다 만들어버리게 되네 아따.. 나 진짜.. 블랙.. 블랙 들어가는 수가 있어 잠깐 밖으로 나와봐 밖으로 나와 어이.. 세킹자 밖으로 나와라니까 나와 밖으로.. 와 나.. 일로와 저.. 딘베 필요하고 존나게 자연스럽게 가네? 그.. ㄴ.. 저도.. 좋아요! 알람 beeping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 대단하게 아오.. 방법 댓글 그.. jut .. 힛.. ㄴ..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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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